아 장사를 시작해야 되지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옵션이 뭐냐 17성에 박무가 이탈이다. 완작에 가인 6자리 아 비싸겠는데? 아 비싸겠는데? 아 70억 나가겠는데? 80억 나가겠는데? 잠시만 네네 잠시만요 시세 시세 측정 중입니다 비싸겠는데? 80억 받겠는데? 아 근데 깔끔하지? 뭐 방이라서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80억 나가겠는데? 아 무기는 치과 80억 생각합니다 하니 이 정도 하지 않을까? 80억 생각합니다 신발 신발 그게 80%인거 아시지요? 아 아 그럼 내가 12억 빼면 몇억 주고 사야돼? 68억 주고 사야돼? 아 그러네 아 아 신발 아 시가 시가 아 아 아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신발 80억 이상은 할 것 같아 이상은 이상은 할 것 같아 그냥 느낌대로 최저가로 잡는 거지 뭐 아 메이즈 시우주 아 팔찌말찌는 OX로 바로 스태프보 부탁합니다 어 80% 가격이요? 고급집 아이템은 80%입니다 어 80% 가격이요? 고급집 아이템은 80%입니다 네 16억이면 74억 74억이군요 네네 아 아 80% 아니 아까전에 시세 알아보고 운다면서 어 난 열심히 찾아줬는데 아 신발 뭔데 아 그렇군요 64억이였군요 나는 열심히 찾아보고 왔는데 아 24% 말고는 에디가 개우진데 유틀 수 하 아 아 아니 이거 40억도 안하겠는데 30 30 몇 밖에 안하겠는데 한 2 3 2 3 4 어? 어? 왜? 어디갔어? 어디갔어요? 어? 열심히 가격 찾아보고 있는데 나는 왜? 어? 아 그렇습니까? 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아아 이번 장사 망했습니까? 나도 경매장에서 봐야되겠다 안되겠네 사람이 믿음이 없네 아 아 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과자 하나 먹고해야 되겠다 안되겠군 아 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제 시청자가 그렇습니다 저희에 방해를 하지요 어.. 아 에픽 잠자 얼만데 아이.. 억대템 사야되던데 아 아 에픽 잠자 사야되겠네 아 네네 구매합니다 에픽 잠자 살만하지 어 살만해 왜냐 내 에픽 잠자 주문서가 22장 있으니까 허허허허 저는 열심히 측정해 주었지요 다 내 조치마다 아 아 에잠 사야되겠군요 아 아 에잠 사면 안됩니까 아 나 경매장 자리가 없어가지고 경매장 자리가 없어 경매장 자리가 없어 아 고객님 경매장 자리가 없어서 시가가 1000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아 그렇게 한다고 아ㅎ 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흐흫 어하 아 그냥 달라고 아 얼마 좋아하드냐 자아 어어 3억 3천만원 주시면 되지 않을까? 어 어어 오케이 맞냐? 많이 준거 같은데? 아닌가? 어허허헣 아니 마음대로 주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준거 아닙니까 3억 3천 주고 싶어서 시가 쳐 주었습니다 시가 쳐 주었습니다 어허헣 후진거 어케 좋은거 80% 후진거 70% 아주 좋은가격이죠 어허헣 아 좋은거 잘 팔리는거 잘 팔리는거 아니 아니 천만원에 판뒀는데 왜 그럽니까 파는 사람이 그렇게 팔겠다는데 사는 사람이 잘못된겁니까 이거 제 잘못입니까 개설자 아 저의 채널은 18채널입니다 아 아 장사 안되네 경배장 가야되겠네 네 아 아 고맙습니다 아 아 고항은 몇개 안 남았는데 이거 긴 말 자주 옵니까 아 한번 손 날려봐 아 지금 시간대 하면 안됩니까 좋은 장사입니다 네네 아 아 네네 아 지금 시간대 하면 안되는거군요 아 안되겠고 아 밤에 해야되는군요 장사 타이밍이 아주 일렀군요 아이 시세를 봐달라 그러네 아 22성이네 감정비용이 있는데요 2000만원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비싼가요 1000만원으로 할인되었습니다 No Panel 아 어 아 oro 아 아 haber 천만하라고요? 아 천만원인데? 아 오케오케 아 템 또 봐줘 봐줘야겠구만 아... 추우 좋고 작은 30퍼작이고 22성이고 에디가 개꿎었고 가잇이 쓰레기다 고객님 가격 측정 되었습니다 고객님 가격 측정 되었습니다 100억에서 양심 가격 110억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유 설명 필요한가요? 네네 아... 위험한 물품입니다 가잇이 2라서 다시 팔 때는 장사꾼들은 60억이 살 겁니다 70억이네 아 그렇습니다 아... 템 감정비용 1천만원입니다 1번 위험한 물품 가잇이 났다 2번 22성이지만 에디가 너무 꾸져가지고 사기도 싫을 것 같다 싫을 것 같다 싫을 것 같다 이것이 위험 부담 2개인데요 그래서 잘 팔려야 100억 이하일 것 같습니다 100억 높게 측정해준 약간 높게 측정해준 것 같은 가로 아... 그러지마시고 110억에 올려놓고 조금씩 내려보세요 아... 그러지마시고 110억에 올려놓고 아... 더 궁금하신 사항 있나요? 아... 아... 하... 절아오세요 비용... 저여 consisted keep 천만원입니당 ㅋㅋㅋㅋ 오케이 오케이 아 더 궁금하신거 있나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나옵니다 흐흐흐흐흐 아아 템 감정해드립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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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템 감정해드립니다 제맞게 할인해 오늘 할인가로 들어가야겠어 아 아우 개빠르네 아아 감정비 풍선으로 줬다고 야아 네네 네네 아우 감정비 네네 무엇을 봐드릴까요 아니 제가 아까전에 얘기했는데 다른사람이 사간다면서요 네네 아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체력을 네네 좀 더 제가 아까전에 무기 얼마에 줬죠 무기 80억 상위? 대강 봐줄까? 아.. 수업이 너무 구렉이라가지고 가격 20억 상위 20억 아! 작.. 잠깐만 작도 문제가 있는데? 야.. 작도 문제가 있어 자기 하자가 있는데 이런 하자의 하자 물품은 좀 까다롭네 저갑도 저갑도 자기 하자가 있네 싱그바른 마력작이고 아니.. 잠깐 마력작인데 좀 낫지 않나? 아닌가? 마력 1이 낮은 것 같은데? 그치? 아냐? 마력 1이 낮은 것 같은데? 그렇죠 원래라고 치면은 내 것처럼 들어왔으면은 아.. 주은작.. 주은작이 아니어가지고 공일에 보너스가 없나? 그런 것 같네 망터도 자기 하자가 있네 이거 팔려면은 다 리모델링 해야지 팔릴 것 같은데? 아.. 잠시만요 어.. 이게 50억 한다고 하하 에디 현출자리에 이게 50억 주고 산다고요 아니.. 자기 야.. 이거 살려면은 나루껄로 내가 다 리모델링해서 다시 맞춰야겠는데 다.. 작 다시 해야 돼 다 작을 아예 다시 해야 돼 아크이노 해가지고 다 작 다시 해야 돼 그럼 만약에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내 생각인데 이거는 한 20억 밖에 안할 것 같아 완작 기준으로 그럼 내가 아크인으로 했어 그럼 3억.. 3억에.. 3억은 써야겠지 2, 3억은 쓸 거 아니야 그럼 이거 17억 이거 아까 봤는데 한 80억 정도 하더라고 아마 그거보다 더 비쌀 수도 있고 80억 이상 할 것 같고 이거 17억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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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7억도 안한다 일리 있어 일리에는 있어 그래도 한 17억 하지 않을까 17억도 안하려나 그러나 아 그래도 AD 두 줄에 추업이 쓰레기인데 안 팔릴라 안 팔릴라나 아 추업이 너무 쓰레기긴 하네 확실히 팔 때 아 그래도 한 20억은 받을 것 같은데 작해야 돼 한 77억이에요 장갑 작가시 해야 되지 일단 추업이 9대기고 마력이 1.5줄 밖에 안될 그러면 한 30.. 30.. 40억 정도 밖에 안할 것 같은데 마력이 1.5줄 그럼 한 30.. 30.. 40억 정도 밖에 안할 것 같은데 마력이 1.5줄 크리스루샵이네 어 그래도 한 40억 나가 30, 40억 나가겠는데 30억 30억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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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40? 35, 40정도? 잘 팔리면은 40인거 같고 35정도? 밖에 안할거 같은데 40? 35? 어 제가 장갑 35정도 얘기했잖아요 35 신발은 35? 40? 45? 30, 40정도? 비싸야 40정도 될거 같고 30정, 35정도 할거 같은데 어 망토도 작 다시 해야되잖아 작 빼면은 망토는 한 30 30 몇억정도 나올거 같은데 한 30억, 30억대 윗돌거 같은데 망토 망토 35 def 45 숄더? 아, 숄더 18%네 아... 흐흫흐흐흐흐흔 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 쉴 얼디디 에디간졸이네 자기 쓰레기야 대신에 대신 18%라는 메리트가 있긴 하지 잘 팔면은 그래도 25는 받지 않을까 24 25는 받을 것 같은데 못해도 25정도는 받을 것 같아 개인적인 측정입니다 보조무기가 잡어비자 아 이런건 팔기도 힘들어 진짜 팔기도 힘들어 안성한단 말이야 아 장사꾼님 사서 돌려야 된다고 나 장사 퀴브 장사하는 사람 아닌데 보조무기 사람들이 구미가 당겨야지 사과할 거 아니야 그거지 보조무기 아 18%도 나쁘진 않거든 아 찝찝하다 아주 조직했네 아 저 사는거 아닙니다 이것은 가격 측정 해드리는 겁니다 어 어 이거는 완작이 되있군 아 근데 더니치는 요새 좀 함몰 가가지고 에디 간 줄 밖에 없네 이거는 한 10억대 초반이겠는데 아 한 18억정도.. 어.. 18억에서 20억 어.. 18억에서 20억정도.. 아.. 더니쉬 팬츠에 메리트가 있긴하거든 아 근데 이런거는.. 걔 노답이라.. 에디가 좋..근데.. 춥도 나쁘진 않아.. 이정도면.. 그치? 단점이 뭐야.. 에픽 18%라는게 젤 문제.. 이게 젤 문제야.. 아..그래도.. 추억이 좀 아쉬운거 빼면은.. 음.. 아 되게 애매하네.. 한 20.. 25 정도? 아니야.. 위잠이 에픽이잖아.. 못올리잖아 이거를.. 그런걸 생각하면 한 25..30정도 밖에 안될거 같은데.. 내 생각엔 한 25정도? 에디 스테즐의 메리트가 있지만은.. 카루토는 추억으로 무너뜨릴 수 있거든? 가격차이가 얼마나 되가지고.. 어 그렇지.. 어.. 차라리 이거 살 돈으로.. 차라리 레전드기 사는게 훨씬 낫지.. 그래야.. 그래서 한 25..30정도.. 좀 잘 쳐줘서 한 26..27? 어..어.. 다..다 된건가.. 무기 80억 이상은 할 것 같아요.. 잘 팔면은.. 90억 100억까지도.. 잘하면은.. 정말 잘하면은.. 거의 가능성 없지만.. 한 80억 정도 밖에 안될거 같고.. 마마방이라서.. 상위는.. 17억이 측정되었어.. 왜냐.. 윗잠 아랫잠 별타 추억인데.. 작이 일단 쓰레기고.. 추억이 9대기에요.. 그래서.. 잘..잘 팔아봐야 한 17억 저거.. 만족해가지고 팔 것 같은데.. 17억에서 20억으로.. 이거는 한.. 장갑은 한.. 얼마였어.. 32억였지.. 작 다시 한다고 리모델링 35억을 측정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작 다시 하고 하면은.. 잘 팔리면은.. 40억이고.. 적당하게 팔거면 한 35억 정도 될 것 같고.. 신발은 얼마였어.. 1,2,3,4.. 35억겠구나.. 잘 팔리면은.. 40억이고.. 그냥 팔거면 한 35억 정도 될 것 같아.. 망토.. 망토 30억 되있어.. 일단은 작을 다시 해야되.. 작을 다시 해야되거든.. 작을 다시 한다는 기준하에 한.. 35억 정도 할까.. 30에서 35억.. 그 정도면은 아주.. 가액도 월등하기 때문에 그 정도 팔리면 될 것 같고.. 18%라는 메리트가 있어서.. 보통 다른 거 팔리는 거 보면은 한 20억.. 선.. 초반.. 그 정도 됐는데.. 왜 이게 이렇게 측정되었나.. 다 안 좋은데.. 그냥 18%의 메리트 때문에 한 20, 25% 정은에서는.. 아랫잠 18%로 한 10억 정도 쳐주면은 잡상래 느낌으로다가 하면은.. 그래도 윗잠 아랫잠.. 마력포 보고 사는 사람 있을 수도 있고.. 한 60억 정도.. 많이 쳐주면 한 60억.. 팔거면 한 50억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모자는.. 그냥.. 그냥 나쁘지 않고 좋지도 않은 추억에다가.. 유니크 15%의 마력 13에 완전.. 한 18억 정도.. 잘 팔리면 한 20억.. 아.. 이건 에디테쥬의 메리트가 있는데.. 위잠이 문제예요 이거는.. 이거.. 사가지고 유니크 올릴 순 없잖아.. 그럼 레전드3까지 가야되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니까.. 그냥 그대로 쓸 사람 그대로 사겠지? 그런 사람들이 할 것 같네 그치? 어..어..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네네.. 아..27도 안될 것 같애.. 솔직히 말해서 한.. 아..난 뭐..난 안 쓸 것 같애.. 별로 땡기진 않아.. 차라리..아..나.. 4개존너는 그냥 돈.. 더 내고 레전드3 산다는게 맞는 것 같애.. 아..네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아..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히읗히읗.. 제가 말하는 가격보다는 더 높은 가격으로.. 좀 측정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애.. 너무 제가.. 좀 약간.. 그냥.. 살만할 정도? 고민해본다? 요정도 가격으로 얘기했으니까요.. 좀 더.. 괜찮아요.. 문제가 이거죠.. 80파일에 마려고.. 그냥 무난하다고 치면은.. 문제가 2.18%가 문제라는거지.. 이해하셨나요.. 아..고맙습니다..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네네.. 아.. 그래서 다 합치면 얼맙니까.. 네네.. 어..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80.. 더하기 17.. 더하기 32.. 플러스 35.. 30.. 25.. 60.. 18.. 27.. 나누기.. 20%.. 어.. 계산하고 있었는데.. 흐헣 흐헣 0점.. 아.. 네네.. 250억에 전 재산을 주고 구매해야 되겠군요.. 아.. 마이스터 이어링은.. 일단은.. 자기.. 50.. 그거 뭐야.. 그.. 2씩 올라가는 자기 되어있네.. 일단 에디가.. 추업하고 준수한데.. 마이스터 이어링은 좀 제값 안 받더라고.. 오지게 싸던데다.. 그치.. 마이스터 이어링 되게 싸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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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25.. 20억 느낌이에요.. 그치.. 15.. 20.. 20.. 20억 느낌.. 그렇구.. 맥커네이터는.. 흐헣헣헣헣 아.. 근데 이런거 좋아하는 사람 있을수도 있어.. 다 안좋거든.. 잠재간.. 추업이 안좋아.. 15..20.. 어.. 아니야.. 그래도 이.. 이 10억정도면 팔릴만 하지.. 5에 40 추업에.. 작타드이차.. 15..20억.. 어.. 이런거 참 애매한 아이템인데.. 하필 또 15성까지 찍어가지고.. 이.. 맥커네이터.. 별 닫는게 제일 돈 낭비같아.. 20억정도.. 어.. 가해 좋잖아.. 그래도 무난한 추업에다가.. 맥커네이터.. 어.. 에디갈 좀 오죽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윗짱 9%는 무마시킨다고 치면은.. 먼치가 생각하는 판매금액은.. 3억 잘 쳐주면 3억정도.. 3억정도.. 마이스터링.. 20.. 마이스터링.. 마이스터링.. 마이스터링은 20억하지.. 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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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4.. 잘 쳐주면 3..4정도.. 아.. 리카온 벨트.. 추업이.. 5%가 그치네.. 리카온.. 리카온.. 리카온이라.. 헤르메스 벨트.. 일단은.. 작은.. 마력 2밖에.. 마력 1씩 올랐네.. 아.. 인트 3도 올랐구나.. 자기.. 섞였나.. 아.. 망토라.. 일단은.. 가이식.. 6자리.. 한.. 20억초만 봐야될거 같은데.. 비싸면.. 어.. 탈벨.. 잘 팔면 25.. 25정도.. 20정도.. 오케이.. 크흠.. 잘 팔면 25.. 정상적인 것은 한 20억정도 할거 같네.. 네.. 아.. 어.. 옆에 내 손님 있었는데 갔네.. 이거 해전으로.. 법사꺼라서.. 이건 공룡이라서 나오는거.. 이것도 공룡이라서 나오는건데.. 자기의 직업과 아니면은 플러스 안타요.. 플러스 마이너스.. 아.. 네네.. 어떤걸 저한테 팔라는것인지.. 네네.. 어떤걸 얘기하시는겁니까.. 네네..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스.. 이거 괜찮다고? 추업이 5%밖에 안뜨는데.. 그래도.. 위점 18%니까.. 잘 팔면 25억정도 팔지않을까.. 아.. 아.. PC방을 운영하는데.. 아.. 저야 뭐.. 싸게 판매하면 다 구매하지요.. 네네..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흐흐흐흠.. 아.. 아..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어.. 다음 장사 또 들어가야되겠네.. 아.. 좋은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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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쳐야됐냐.. 아.. 아.. 급초템.. 삽니다.. 80%.. 터진거.. 70%.. 흐흫.. 구매.. 아.. 어.. 어.. 오케이 좋아앗수 좋아앗수 어? 어.. 아.. 오늘의 장사가.. 아.. 고학 5기가 내 전쟁 concerninglo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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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케인 가야죠 네네 아아 자시 어이 차단 바로 블랙리스트에 넣어 뭐 어떤 아이템도 똑같이 100억 쓴다고 다 가겠습니까 랜덤은 살벨 10석 얼마나 팔리냐고? 팔릴걸? 그럼 spans 졸업 10성 한 60억, 70억, 60억, 70억 하네 아 네네 판매가격이요 아 이런거라도 사야겠네 소소한 장사 들어가야 되겠네 둘 다 럭이네 아... 아... 이거는 1억이거든 아 1억정도 하거든 이거는 모르겠어 럭퍼에 럭퍼라서 좀 더 쳐주나 이런거 잘 안팔리더라 이건 1억이요 이건 1억이거든 1억정도에요 아 좀 더 올라갈수도 있고 이거는 잘 모르겠어 아 허여부님 큰일났습니다 큰일났습니다 어헝 시세에 얼마해주나요? 흐흐흐흐흐흑 그... 저 빌려주는 아이템 있지요 그 비쇼뿐이 알 수 없음 떴습니다 아 80% 1억이면은 80%면 2000이네 아 근데 나는 천만은 벌고 싶진 않는데 혹시 이거 사실뿐 잠시만요 중계에 들어가는 중입니다 오른쪽 거 1억에 갱매장에 팔리고서 내 1억 측정했지만은 사실상 1억보단 조금 더 받을 수 있어 럭 6, 6이라서 20% 가격을 준다니까 87,500에 산다고 해 그래서 한 2천 정도 맞은 남빛이 왼쪽 거는 그래도 한 1에서 1.5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럭퍼라서 그럼 양심상 한 1억 1억 1000만원 정도 사면은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뿐 맞나요 아 네네 잠시만요 사실 뿐 1.5 나라면 1.5 많이 쳐줘야 한 1.5밖에 못 살 것 같아 아 잠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새벽 3,4시에 술 먹고 나서 아 집에 도착하면 비용만 받고 알려준다 그랬는데 아 이거 살 사람 없습니까 아 아 저는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오른쪽 거 1억 왼쪽 거 1에서 1.5 경매장에 올려놓으시면은 하루 만에 팔릴 것입니다 어? 아 시세를 알려줬네 나 시세 알려주는 사람 아닌데 감사합니다 아 시세 알려주는 사람 아닌데 아 고객님 수수료 500만원입니다 어? 아 이거 뭔데 네 무슨 일이시지요 윗점도 없고 아랫점도 없는 이 파포니를 리스콜드 나한테 어떻게 하란 말인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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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과일 잘려져 있었습니까 아 아 저걸 어떻게 사 그렇지 네 네 아 아 아 이 패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흠 흠 뭐 간지나는 의자 없네 파플라토스 마크밖에 없네 크리스탈몬 아 티도 안나잖아 좋은 의자 없나 몰아서 의자 아 다른 아이디로 해야되나 네네 고객님 어어 네네 아니 이런거 왜 자꾸 나한테 파는거야 아 내가 제목을 잘못 적었다 이거 나의 잘못이냐 아 시세 알려주고 보내야겠어 안되겠어 아니 어쩌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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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야 경매장에 2천엔 올려놓으시면은 하루 만에 팔릴 것입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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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나한테 시세를 알려달라 네네 고객님 찼습니다 아 네네 말씀하십시오 아 맞어 혀빈님 어떡하십니까 제가 뭐 해드려야지요 제가 한번 기다려보고 답변 없으면은 제가 빌린건데 제가 물어내야지 박형빈은 뭐냐 뭐지 억대 그 초트 삽니다 네 하시지 마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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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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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놓은거 없는데? 하하 흠 네네 빠른 진행 원합니다 어흠 얘들아 어 뭐야 판매가격은요 야 활 21석은 어떡하니 장사꾼에게는 선제실은 없습니다 예 추웁이 3추웁이라 안좋네요 일단 깎을 울망을 해줘 뭔데 옵션이 왜 3추웁 이게 왜 90억하자고 1.주신분 안주신분 배고프 난이 사장님 3초 후비구요 이것보다 많이 쳐져서 이거랑 비슷한게 90억점 하겠네요 일단 3초 후비다 빡세구요 21성이라 찝찝하게 낼것 같습니다 아 숙 수공충이시군요 저는 공격력충입니다 예시 20 25 20 22 아 저는 구매 불가능합니다 75억에 삽니다 흥정 안됩니다 아쉽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원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솔직히 사라그래도 사지 않을 것 같네요 웅축이는 18% 토드가 제맛입니다 자 에디 없이 18%가 들어왔습니다 어떤게 더 높나요 그걸 생각해서 가격 측정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장점을 선고하세요 가격 측정은 천만원입니다 아 하루 감정가입니다 감정가 감정비용 천만원입니다 아씨 마련원 아 여기 있습니다 아 좋은 모자를 가지셨군요 잘 받겠습니다 고항 4개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과자 없으면 이 장사 때려 쉬어야 되겠어 역시 사람 많을 때야 장사 아니겠습니까 아는 음 얼마 다 합쳐서 얼마지요 아 모르면 안삽니다 그런 분꺼는 양심에 간식을 느껴서 못삽니다 안삽니다 아 금일의 장사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만 장사 마칩니다 아 오늘의 장사 물품 먼치는 무엇을 얻었는가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밖에 못삽군요 음 금일의 장사 물품 이거 하나 구매했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가격 아시는 분 15억에 올려놨는데요 15억에 올려놨는데요 구매가격은 7억 오션이었습니다 하하하하 7억 오션에 구매하여서 15억에 올려놨는데요 아마 예상 판매금액은 한 12억 정도 13억 그 정도는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됩니다 그거말고 뭐 상관없어 장사할만하네 전서버 장사 한번 들어가야겠는데 아이템이 좀 팔려야지 예 sozial 메소를 옮겨서 왔다갔다할 샌데 아 아 오늘 못팔렸냐 자 리스크홀더 20억에 제가 샀었죠 그래서 25억에 팔았습니다 먼지의 예상 적중했지요 먼지의 장사물품 또 뭐가 있을까 기억날만한데 20억에 사서 25억에 팔았구요 나머지는 다 사라졌네 이거는 3억에 사가지고 4억에 팔았습니다 오늘의 장사는 그렇고 나머지는 토드용 템 팔고 있는 것이지요 노작템하고 판매가격은 오늘은 한 30억 정도 되겠죠 32억 정도 33억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리니라 으 으 으 으